오늘 저희는 Chasing Feeling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고요 저희 LA에서 두 번째로 해외에서 찍어보는 뮤직비디오 Chasing That Feeling을 찍으러 왔습니다 여기 시민 사람들도 다 협의한 거예요 네, 큰 사랑 신기해 공 이상도 다 다르고 두 분의 작업도 있고 세트 엄청나요 여기 유니버셜 스튜디오예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데 가면 보통 막 기구 타고 견학하고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직접 이런 거 촬영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왜 이렇게 보니깐 진짜 뻥해졌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뻥해졌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보는 거 같아요 뒤에도 다 연장 기준화인데 그래서 좀 두리번 두리번 하고 좀 더 두리번 약간 이러다가 많은 엑스트라 배우분들과 함께 찍고 있는데 신기해요 약간 드라마 촬영하는 것 같고 진짜 뭔가 뉴욕 거리인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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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랑 좀 이대로 자기 헤매 다 했는데 좀 더 해달라고 해주세요 1.2차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났습니다 저희 둘은 끝났죠? 네, 단체가 끝났어요 전발 30과 Entonces 이게 말이 되냐? 오늘 근데 저희는 단체밖에 없고 멤버들의 개인체 등이 있어서 저희는 내일 일자네요 저희는 매일 드릴 수 있을까 sessions 저희는 주는 타이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고생 할 테니까요 THENCE PER которыйunch asseue kalian 네 Qué 이번 Administrator 파이팅 화이팅 타투 전문 배우, 아니겠습니까? 와우 예, 예, exactly. So... You got a board? Yeah! Okay, okay. It'll be an interview for us. 5...3...5...5...0! You must have to think of safety at the same time, so it's difficult. Like, you can see me in the car. Because we're chasing the feeling of the light, chasing the feeling, chasing the feeling of the light, chasing the feeling of the light. That was a little bit obvious. It's a little red, kind of a little, just a little, 더 사실 생각보다 힘이 많이들어. 생각보다 신경 쓰자는 게 많아서 쉽지 않지만 뭐 해내야지. 아, 별거 아니에요. 센스만 좀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나의 양떨이니. I just keep on chasin' chasin' my feet. Action. Chasin' my feet. Chasin' my feet. It's all I know. It's all I know. It's all I know. It's all I know. 뭐, 별거 아니에요. Chasin' my feet. Chasin' my feet. Chasin' my feet. Chasin' my feet. 살면서 내 노래 들어갈 수 얼마나 될까요? Chasin' my feet. Chasin' my feet. Chasin' my feet. Chasin' my feet. Oh, 정말. It's all I know. It's all I know. 와 멋있네요 산신을 형이네 은도 끼질까 은도 끼질까 저희가 저번 뮤비가 이제 결국 에펫하고 떠난 내용이잖아요 이제 환상에 있다가 현실로 이제 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표현하는 요소가 좀 많아요 저는 이제 맨홀 뚜껑을 열면서 현실로 왔다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저 위에 올라가고 자세가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자세가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한 두 분 포스트 컷! 네! He was too far forward still We wanna have you back a little bit more Alright, Let's get everybody Okay 2. 3. 3. 4. 망금의 신호등 위에서 여유 있는 척 하는 그런 씬이었는데요. 여유롭진 않았고 여유 있는 척까지는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와이어 씬이라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촬영이었습니다. 2. 3. 저를 마지막으로 1일투처럼 끝났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3. 4. 4. 4. 5. 5. 5. 5. 5. 5. 5. 오늘 Chasing That Feeling 뮤직비디오 2일차이자 마지막 날 촬영이고, 첫 씬으로 이제 군무신을 찍고 있습니다. 5. 5. 5. 그리고 이거 하고, 여러분 이제 다리 확실히 일자로 모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 아 두 번째. 이때? 요 때 요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되게 규모감 있게 나오는 것 같아서 맘에 들어요. 아빠 보고 있나? 저 이제 첫 번째 게임 촬영했고요. 차 안에서 시동 거는 그런 걸 찍었습니다. 차가 너무 멋있어서 멋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어. 각자의 오브젝트가 있고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지하철 기차 위에서 빛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기라고 하십니다. 되게 붙이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듬선든선로 해놨다가 아 수빈 씨 너무 착해 보인다고 더 하자 이러면서 이제 좀 뭔가 많아졌는데 얼굴이 너무 이제 선해 보여서 좀 치트키를 썼습니다. 아 수빈 씨을 향해 달리는 씬입니다. 백진. 아 시 Jur minutes 아 수빈 씨 sticks 아 수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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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눕는대요. 매니저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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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한 이런 페인트 때문에. 네. 가락 페인트가 전력한. 좀 까매졌어. 냄새도 안 나. 고맙다. 가락. 고맙다. 비쥬. 여기. 이거 아니.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조금만 가겠습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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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